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몸 운동이네요, 진짜. 슬로프가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고요. 단비뼈 내리고. 단비뼈 내리고. 단비뼈 내리고. 사시는 분. 단비뼈 내리고. 이제 힘이 거의 다 써져요. 코가 여기서 복잡을 써서. Smoothie to match. 바로 손질이 된것 Hampshire. 그리고 모든거와 랜커들이 계속. 아 영이 자 1개지 하고 어 어 안 먹고 거 불러서 졸려줘 어 어 어 떡볶이 먹었다 어 어 어 커졌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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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에 아냐 아 좋아 5 신나 많다고? 할인 안 해준다? 건강한 임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이가탄 시작하자 이가탄 그 옛날 거다 그 갖고 있어 그거를 왜? 난 아예 없어 할인상 아예 안 넣었어 뭐야? 다 한통 속였어? 고활성 비타민 D로 임팩트 있는 효과를 다 한통 속에 임팩타민 프리미엄 정 약국 가서 다 한통 속 드세요 왜 엄청 커졌다 그래 자자고 치고 뭐지 그래 몇십니까? 5? 2.8? 2.7? 2.7? 우와 우와 그렇지 그게 할인한 제품이 있고 나는 컷으로 나오는게 요즘 응? 그거 있잖아 아 라인 그대로 라인 그대로 안 되는거 내가 할인 되는가 안되는가고 응 네네 그렇지 발추창에 보면 그렇게 떠 할인 되는 언제 해가지고 할인 뭔가가 다른게 있어 오 15, 24m 줄여서 2.7 요거 내 할 수 요정도는 하겠어요? 그럼요! 이분 10개 못 채웠어요 여러분 여덟 개 간신히 했는데 여덟 개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매일매일 하자 발전해서 열 개씩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고 applicants Dor Ricejo? 오 그런 건 걸러요 오 슬리피씨 잘했어요 와우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뭐가 불편했었고요? 이 사람한테 무섭네요 진짜 손톱이 앞을 보면 안되는거에요? 아 그렇죠. 성중이 앞을 보고 있다는 거 오케이. 너무 말려다네요. 아아아아 한국보다 너무 많이 빠졌던 거니 단 사람처럼 빠진거에요 왜 이렇게 있는게 이상한거군요? 아 너무 아아 너무 세상에 어머 자 어떨지 평가를 해볼게요 저번주간이라 11일날 다음주도 있잖아 4.5와 64인데 4.5? 아 근데 5는 아니네 심각한 범인과짜는 아닌건가요?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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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 먼저 엉덩이만 떼면서 앞을 한발짝 아고요 아 손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눈밑에 타크서클이 이렇게 찌네 마스크 켜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깔끔한데 타크서클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새까맣게 보이잖아 좀 아픈 사람이 얼굴이야 그러면 너무 심하니까 난 이 사람 왜 이렇게 빠지냐 생각해봅시다 집을 좀 비세요 그래 보이더라